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이 지난 10일 케이블TV 지역채널 보도부문 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조건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주민 편익시설이 차일필 미뤄지는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끈질기고 심층적인 취재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3.1운동 애국지사들의 생가 관리 문제를 고발한 KCTV, 제주방송 등 보도와 정규, 특집 분야에서 모두 7편의 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